안녕하세요. 군파부 동산TV입니다. 오늘은 충남 태안군 20년 유아홍리에 의치한 말리포 해석장을 소개합니다. 말리포 해석장은 작사가인 한여월 선생의 말리포사랑 노래로 유명합니다. 사안 8경 중 제1경이며 대천 해석장, 연산 해석장과 함께 최안 3대 해석장으로 손꼽히며 백사장의 길이는 약 1,000주로입니다. 영상에 걸맞게 저넓은 백사장과 탁 트인 가다가 눈에 들어옵니다. 또한 저녁놀과 일몰이 아름답고 밤이 되면 해변에 펼쳐지는 희한 야생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군파부는 1년 만에 다시 말리포 해석장을 찾았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아름다운 노을과 일몰을 구경하고 밤에 백사장을 건너 멋진 추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 말리포 해석장을 소개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시고요. 그럼 영상을 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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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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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을 잘 보셨는지요? 유튜브 검색창에서 군파부동산TV를 쳐주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을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